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 맘에 들어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에 소풍으로만 영장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주도 강하게 나요 한주도 먹으면 안 나요 한주도 때문에 한주도 때문에 한주도 여기 와서 음식보기 조금 군뜩해서 그래서 강남에 지금 한국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200개 있어요? 네 다가가 통광도장 나와보면은 한국사람 많이 보이시죠? 이만큼 한국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식당도 많이 필요해요 로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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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메인 요리가 제육볶음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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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호텔 입니다. 가사 조그마. 그리고 호텔도 너무 이젠. 제작되었습니다. 현재의 추억을 가진 호텔. 이곳에서 몇 가지가 되었습니다. 한가득. 한가득. 또 한가득. 두 마득. 이렇게 할 수 있는 첨가. 여러 가지가 되었던 호텔입니다. 양념이 왔어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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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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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